자, 이번에 우리 초대가서 한영예 씨 한번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노래 차게 듣겠습니다. 네, 박수로 노래 차게 듣겠습니다. 네, 박수로 노래 차게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한영예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